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 6월 모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총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힘든 시험을 잘 치른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앞으로의 결과를, 6평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리학 1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출제 경향, 전반적으로 출제되던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뭐 18번이나 19번처럼 역학 부분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수능이나 6평, 9평들은 다 이랬어요. 무언가 약간 새로운 도전들이 있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역학 파트에서 약간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시도는 있었으나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없었어요. 매년 수업을 하다 보면 파이널 때 느끼는 것인데 이 새로운 낯선 설정은 그거 자체가 난이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출제된 유형과 유사했으나 역학 중요도가 상승했다. 지금 특히 4페이지에 3문제의 뉴턴역학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과정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4년 차인데 단 한 번도 4페이지의 뉴턴역학이 3문제가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문제가 배치됐다는 얘기는 뉴턴역학 난이도가 또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공지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20번 같은 경우가 원래 가장 어려워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19번이 조금 더, 19번 역학 문제가 더 어려웠던 특징이 좀 있었고요. 20번은 고난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형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빗면 높이차 유형인데 빗면에서 MG사인의 크기 같은 걸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18, 19번에서 좀 많이 틀렸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 비역학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역학 파트를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매우 중요했고 그 앞 페이지에서 그런 숙련도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잘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난이도는요. 평균적인 난이도예요. 중상이라고 했는데 1컷이 지금 45점 정도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등컷이 낮았던, 즉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은 2022 수능인데요. 2022 수능이 42점 정도가 1컷이었어요. 그거보다는 1컷이 3점가량 높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쉬운 거예요. 3점 정도의 1컷 차이가 나면 난이도 차이는 생각보다 큰 거라서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2022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던 거고 작년이 이제 뭐 45, 46점 정도가 1컷이었기 때문에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다만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6평이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능과 등급컷은, 작년 수능과 등급컷은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아직은 뭐 11월 수준은 아닐 테니까 작년 체감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약간 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 좀 쉽다고 느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45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수능에서는 더 낮은, 즉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서울대에서도 이제 물리, 화학을, 물원, 화원을 이렇게 많이 보는 애들이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좀 갖추게 될 거예요. 지금 화학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지금 등급컷을 보니까. 자, 킬러 문제는 19번 운동량 보존 문제로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문제인데 약간 좀 특이한 설정을 넣어줬죠. 그렇죠? A랑 B, B랑 C 사익거리를 같이 주면서 물론 이거는 이번에 4월 교육청에서도 유사 문제가 출제됐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문제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준킬러인 것 같아. 정답률이 지금 40% 미만이 19번 하나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얘들이 이제 40%, 50% 미만이지만 한 40%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6번에 운동법칙의 겹침물체 운동. 그렇죠? 16번에 전반사가 이제 역학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어요. 18번에 등가스도. 시간차 동일운동 문제인데 이거에 평행운동 버전이 출제가 되었고요. 20번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였는데 이거는 위치난이도가 좀 높았다 뿐이지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예상등급컷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등급컷과 2등급컷의 차이가 조금 적죠. 그렇죠? 아마 이게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1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상등급컷은 현재 예상,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이 킬러 문제들의 형태를 잠깐 보면요. 20번 문제가, 1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 문제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변형, 변화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운동량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오던 게 그냥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정답률이 저렇게 30%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이제 20번을 많이 틀리긴 했는데 얘는 위치난이도라고 보여요. 20번 위치라서 그냥 풀지 않고 그냥 패스한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아쉽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16번 전반사는 여러분들이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파동 파트에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사에 대한 개념, 굴절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틀린 사람들은. 파동 매우 중요해요. 전자기 파동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지? 18번에 이게 시간차 동일운동 문제인데 여러분들 해설강의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둘은 같은 시간차 동일운동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구간만 딱 가지고 문제를 풀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리고 겹친 물체는 매년, 매 모의고사마다 계속 나와요. 제 특란도 모의고사에도 겹친 물체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위주로 틀렸어. 가만히 보면 이제 이거 역학, 역학, 전반사, 역학, 역학. 역학 문제가 많이 정답률이 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킬러 주제들을 학습을 또 해야 될 때 아닙니까? 6평 직후부터 이제 여름 시즌이 킬러 공부할 때니까 잘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정답률 50% 미만인 게 여기에 세 문제. 등가스도 운동, 평행운동, 운동량 보존, 충돌, 사기거리 시간 그래프, 역학적 에너지, 빗면도, 피차 유형이지만 빗면의 길이 같은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던 거야. 알겠죠? 그리고 전자기에서 원래 전기력과 자기장이 상급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살짝 그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얘는 평이한 수준인데요. 충분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반도체 회로도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작년에 구평 스타일이긴 하지만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2단원에서는 50% 미만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단원도 원래 없는데 전반사가 난이도는 좀 높게 나왔고 아니다. 난이도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못 봤고 알겠죠? 난이도 높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였어요. 아,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광전효과랑 물질파가 결합된 게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내가 매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조금 안 나와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제가 됐네요. 광전효과랑 물질파가 결합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진동수 그래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학습 방향이 될 텐데 등급별 학습 방향보다는 이제 문항의 형태, 문항의 난이도별 학습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비역학 파트에서 좀 많이 틀리는 실수를 한 친구들도 있고 역학 파트에서 많이 틀린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시간 분배 자체를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친구도 있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친구들은 사실 뭐 개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 부분부터 빨리 점검을 해야 돼. 자, 봐봐. 일단 빅킬러 문항들은 대부분 지식형 개념 문제들인데 6평 이후에 전체 막 개념들을 막 다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 커리에서 여러분들 추천 강자들을 추천을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부족한 개념이나 기출 점검들을 빅킬러는 해주셔야 돼. 그래서 풀 버전 개념보다는 압축 개념을 활용하셔서 피처링 필기노트. 필기노트는 이제 비역학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꼭 보세요. 알겠죠? 문풀할 때 필기노트를 계속 그 커다란 개념서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포켓북으로 되어 있는 필기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비역학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뭐 너희들은 틀린 말하면 지업적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는 지업이라는 게 없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물리학의 원의 분량이 적단 말이야. 지업이 없다니까 다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틀린 것들을 너무 지업적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알겠죠? 지업이라는 게 없어. 다 보셔야 돼. 반복해서 지식형 개념 문제들을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 300이라는 게 원래 심화 기출인데 사실 기출 문제들이 점점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난이도는 작년보다 어렵고요. 그렇죠? 작년 난이도는 재작년보다 어려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화 기출을 뽑았어도 여기에 중급 정도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압축 개념이랑 그리고 기출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기출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시기가 이제 6월, 7월이니까 그때 잘 공부를 해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실전 연습을 계속해야 되니까. 알겠죠? 준킬러나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킬러 유형 분석들을 좀 잘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란도 특강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란도 특강이 유형 분석, 킬러 유형 분석 강좌니까 특란도 특강을 통해서 이 킬러 주제들, 유턴 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이번에 특수상은 좀 쉽게 나왔지만 그리고 연력학이나 전자기 같은 것들까지 대비를 잘 해놓으세요. 유평에서는 역학만 조금 난이도가 몰빵되긴 했지만 충분히 다른 비역학 파트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선제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6월 말에 실전 300이 이제 개강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오픈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300은 전범이에요. 전범이고 준킬러에서 킬러까지 실전에 나올 수 있는 새로 제작된 문제들로 진행이 될 테니까 특란도 특강 유형 분석이 끝난 친구들은 실전 300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의교사 풀은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실전 모의교사를 통해서 20분 안에 시간 분비하는 걸 훈련하셔야겠죠. 특란도 모의교사랑 빅킬러 모의교사. 빅킬러 모의교사도 6월 말에 실전 300과 같은 시기에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빅킬러 모의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두 개가 없이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20분 안에 어떻게 푸는지 훈련을 하는 그런 모의교사니까 활용을 좀 해 주시고 특란도 모의교사는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운 이번에 6형보다도 난이도가 높게 모의교사가 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현장에서의 그 현장감 현장감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난이도로 여러분들에게 극복을 하게 하는 모의교사니까요. 지금 현재 특란도 모의교사 시즌 1이 출간이 되어 있고 곧 시즌 2가 7월 달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 1을 이용해서 공부해 주시고 시즌 2가 나오면 그걸로 그리고 이제 이게 9월 10월로 가게 되면 파이널 1, 파이널 2로 이어지니까요. 약간 좀 하드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시고 특란도 모의교사를 활용하셔서 연습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쉬운 것들은 빅킬러 모의교사와 킬러가 없는 모의교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이 여름 시즌에서 파이널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는 자의 특징 주변에 이제 성공한 자들이 많아요. 뭐 친구들도 있고 우리 강사 선배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해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만 해가지고 어떤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친구들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들이 항상 성공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싶은 것만 그게 정말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공부 이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성공하는 자는 현재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혼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6평 이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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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